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설의 명연으로 통하시던데요 월급 빵꾸내면 바로 신고한다 사부님 최저로 받아주십시오 저 멀떼가 사장네 보디워드야? 어때? 지금 해버리죠 어차피 나중에 확인해볼까 이 자식은 마상의 개인 사부를 그정도란 호문아버랭이로 보는 우산이야 난 말해줘요 사부님? 지랄해요 지랄해 스카우트? 돈이든 몸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부를 붙잡으라고 개입 오브가 있네? ..? 어떤 새끼야? 일단만 가르친 개입 블루 It's where love is mine Don't be late, I know this time Train Train He'll smile as strange Train Train That's best fiction 발콤한 남자들이 모인 케이크샷 앤티크 놀랬어요 당신이 딱 Z타입이라서